올해 제 나이 90이에요 오정현 목사님이 해외에서 전화를 하시면서 예배 잘 드려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은혜의 예배, 말씀의 예배, 기도의 예배, 교제의 예배가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교회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도 이상적이어야 되고 여기 아면 아는다 교인들도 이상적이어야 되고 찬양대도 이상적이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이상적이어야 되고 교회 건물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 건물은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 또는 변화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피곤하고 좌절된 삶이 교회와서 희망과 용기 안식과 평화를 찾아야 하는데 싸우고 시기하고 홀뜻 넣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오늘 사랑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초대교회 이상으로 이상적인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뉴욕시리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흑인들이 시내로 들어오고 백인들이 경치 좋은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놀먼 빈슨 피얼 목사님이 목회하는 마블 교회 다릅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는 일찍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2부 예배를 비얼 목사님에게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는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당신 교회가 엄청 부응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깨지기 쉽다 기도를 통해 인생을 다루라고 했어요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곳에 차고 넘치는 모임이 있게 돼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빈슨 피얼 목사님이 빈슨 피얼 목사님이 기도하라 내일 기도하라 일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0편 116편 1절 2절에 보시면 여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이상적인 교회를 규정한다면 성장하는 교회 Growing Church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그게 이상적인 교회지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 Going Church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어려운 지역에 믿지 않는 나라로 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세 번째로 빛나는 교회 Glowing Church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 빛나는 교회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눈물 있는 교회 Glowing Church 통곡하는 교회 한국 교회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새벽 예배의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동포도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이상적인 교회는 눈물이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Growing Church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아이가 되고 사람이 되지 만약 자라질 않으면 키용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고정의 밀사 1700, 1907년에 헤이그에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에 이준 열사와 함께 참석했던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허벗 묘비에 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왔던 AR 아펜살러 감리교 선교사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그 양반 비문입니다 Horse on the wood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문보다도 거기 제 시선을 끊은 비문이 하나 있어요 루비 켄드릭이라고 하는 묘의 비문입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 한국에 바치겠노라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러한 선교사가 한국에 계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만한 사랑의 교회가 생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루비 켄드릭 한국에 머무는 기간은 1년이 채 못됐습니다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 걸려가지고 1908년 한일 합병 이틀 2년 전이죠 8월 15일 25살에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묘비에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켄드릭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마지막 편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시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니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마 내년 봄이면은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을 겁니다 이곳은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이미 몇십 년이 지나면은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킬로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에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주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뚤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온 지 전혀 머무러 1년도 채 못 있어서 토양병으로 세상을 떠난 루비 켄드루 한번 가보세요 그 비석에 If I had a thousand lives, I will give all to Korea 교회는 성장을 해야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뭐로 성장하느냐? 철제,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Growth in world 말씀하네 그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그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르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정하고 말씀은 행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여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산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에 으뜸가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누가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정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당신도 이거 갖고 가서 당신 백성하고 읽고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메카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조지 와신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이 언제 제일 이쁘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시집 올 때 진짜 이뻤어요 그것보다 더 이뻘 때가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손님 접대하는 걸 봤을 때 진짜 이뻤어요 그러나 우리 입사람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내가 새벽기도 가서 설교하고 집에 돌아오면 등 하나 딱 펴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이뻐요 말씀 안에 그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세요 제가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고 얘들은 공부도 잘해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교회 학생부의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근데 6년 지나니까 아들 하나가 또 생겼어 이건 드물을 받은 애예요 걔 이름이 요한이요 얘는 성적도 시원찮아 학교 성적도 주일학교 가보니까 애들하고 장난만 하지 선생님 말씀을 안 듣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의 에미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내가 요한이 불러서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면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야 진짜지? 약속하자 약속했어 어디 갔다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천원 내라고 그러더라 어디 또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만원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목사 아버지가 막내가 말씀을 읽고 인격이 변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00원씩 주고 성경을 읽혔어 한 1년 읽다가 걔가 그래 아빠 돈 안 줘도 내가 성경 읽을게요 변화된 거예요 우리 집 다섯 식구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나더러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이 그거 간단해요 우리 집이 손이 멀죠 뭐 금요일날도 모시고 토요일날도 모시고 주일날도 모셔요 모시면은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린 챙기름도 떨어졌고 꼬치장도 떨어졌고 된장도 떨어졌고 우리 집은 운명이 그렇게 많아 그 얘기를 들으면 요한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 사모가 그래서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 찍찍 소리 못하고 음식 차려놔요 왜? 요한이는 말씀대로 산원해요 지금 대전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예배당 잘 짓고 그래도 한 2, 3천명 나오는 교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왜? 말씀 안에 그어 했기 때문에 쟤는 사실 티네저 때 가출도 해내요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정말 누구보다도 겸손한 아이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어 했기 때문에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할 때 게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고 신앙을 잃었을 때 고린도 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고 불쾌한 일이 있거든 히브리스 12장을 읽어보세요 유명한 프렌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줄일 때 병 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것도 없다 매일 잠원 한 장과 시편 다섯 장씩 읽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말씀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크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가 순전한 신령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처설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삼부하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장하라 두 번째 출석률이 선장돼요 Growth in attendance 여기 와보니까 이상적인 교회요 아마 삼부 예배도 이만큼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만 다 넣지 말고 우리 수원에도 좀 오세요 하나님께서 출석 Growth in attendance 사도행전 2장 46절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요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같이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같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성장하라 그랬어요 Growth in affection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요새 가보면 교회에 사랑이 메말랐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뿐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바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장 못하면 하나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클럽이나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태도로 성장을 해야 돼요 Growth in attitude 교회에 대한 태도 목사님에 대한 태도 성가대에 대한 태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큰 기둥에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랬죠 Going Church 잠깐이라도 선교지에 갔다 오고 선교지까지 못 가면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정전 2장 40절의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선교, 복음 전하지 않고는 교회가 잘할 수도 없거니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석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레이트 커메이션 정말 위대한 말씀을 주셨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막지 못합니다 선교하는 데는 비난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권력도 비난도 칼도 선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려서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묻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도 선교를 막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앳 나이름 저슨 같은 사람은 본래 인도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길이 맥혀서 못 가고 보마로 갔죠 보마에서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죠 복음 전한다고 17개월 동안 투옥이 됐고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진 채 습기가 많은 토굴에 갇혀 지냈습니다 석방 후에 그는 다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불교도들이 그의 말을 듣고 기독교를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것이 아니라 앳 나이름 저슨 발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선교 horse on the wood이 사실 인도로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인도로 못 가게 되니까 자꾸 선교단체에서 한국이로 가라 한국이로 가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왜 너는 한국에 못 가느냐 그래서 교단을 찾아가서 한국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1884년 7월 28일 그 선교본부에서 언더우드를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펜살라하고 언더우드이 1885년 부활절날 인천 재물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는 한국에 못 가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인도를 포기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도 세우고 그 형제들이 병원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운 역사를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군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군 하나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은 그만두고 한국에 고등학교도 갈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하우스보이로 들어갔는데 서진 카라 파울스가 나를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더라고 중3부터 갔는데 신학생이 내 기숙사방에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 유한복은 3장 16절 전도를 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치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에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다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믿지 않는 너희 가족 어머니 형 오남매 우리 내가 막낸데 거기 가서 전도해라 그래 이제 전도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 맞고 미시간에서 온 미국 여자 조그만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이제 가려고 오는데 아무래도 외국 여자를 데리고 가면 한국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걱정을 해서 안식년으로 돌아온 침례교 선교사를 내가 찾아갔어요 우리 내외가 한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환영을 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별로 없다 한국에 가지 마라 굉장히 실망이 돼서 또 선교사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안식년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찾아갔어요 우리 내외가 지금 한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야 됩니까? 그 선교사가 나더러 사명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뭘 걱정하느냐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아멘 안 한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때 저에게는 이거 중대한 결단이었어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서 그냥 사느냐 굉장히 살지 못하는 59년도 한국에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와야 돼요 우리 사람은 21조선어 돼가지고 한국을 알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한국 총각 하나 만나서 결혼하고 내 어미처럼 그 미누리가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 가는데 내가 갈 거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 와서 우리 가족 다 전도하고 완전히 변했고 조카들 다 신학교 가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하우스보이 하나 미국 데려가더니 그래도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구하라 주실 것이오 찾으라 찾을 것이오 문을 두 달이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선교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요 또 성장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빛나는 교회가 글로잉 체츠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이 빛나는 교회 사실 글로잉 체츠 사랑의 교회 어디서 봐도 빛나는 교회요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교회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교회요 울리엄 케리 소년이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울리엄 케리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가치관이 달라졌고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켰어요 울리엄 케리 그는 구두 수선 가게를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세 개의 지도를 펴놓고 거기 세 가지 표현을 써놨어요 큰 비션을 가져라 Great vision 두 번째로 큰 기도를 해라 Great prayer 세 번째로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ation 그 세 가지를 써놓고 매일 구두 수선을 하면서 선교의 꿈을 접지를 않았습니다 남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수선을 하나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 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은 울리엄 케리의 꿈은 그거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세 개의 지도를 품에 넣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 선교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자원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을 텐데 아내까지도 선교사 나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 울리엄 케리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가졌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도 희망차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빛나는 교회는 꿈과 환상을 가졌다고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교회 사정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천하는 교회 행하는 교회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자기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한 교회 사회에서 큰 빛이 되는 교회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정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이상이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부흥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깡패가 그 동네 친구의 권유로 이웃 동네 금산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울리엄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사람이 변합니다 김일두 얼마나 개망난이었나 할 것 같으면 교회 부흥회 하고 있는데 거기 신발을 다 걷어다가 화장실에 집어넣는 사람이었고 그는 산으로 나무를 해러 간 게 아니라 시장으로 나무를 해러 가가지고 제일 보기 좋은 장작은 자기가 지고 갑니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다가 울리엄 스왈론의 설교를 듣고 김익두 전도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던 중 김익두 전도사는 거지 안질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질뱅이를 고쳐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과수원 돌단 밑으로 그지를 데려가가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 자리에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김 전도사는 자식의 무능함을 탄식하다가 담요를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금식과 철야를 하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전도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다가 김 전도사는 얼마 전에 안질뱅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부끄러움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안질뱅이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김익두 목사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후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해 기도해서 고쳐주었고 20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군산 천막교회 집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가 급선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6.25 사변이 터짐으로써 공상든에 맞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결을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런 큰 능력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죠 김익두 목사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산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기도하는 가정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개인도 변화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변화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노예해방의 운동화였던 울리엄 웨어 포스는 자기 아들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관하여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 안이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달리 없다 만약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예해방을 지지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준 투사의 삶이 울리엄 웨어 포스라고 하죠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결과가 어떠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여는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냐 눈물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로닝 체츠 사정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토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울지 않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세 번이나 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배에 울부지면서 통해하는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의 무지한 핍박을 가두면서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고 수요일 날 저녁략에 꼭 참석을 했는데 그 남편은 부인이 교회에 댕긴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하루는 그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가서 앞에 남편의 구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신발 임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 교회의 장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벗떡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요 틀림없이 교회 갔을 거다 교회를 갑니다 암만 신발을 찾아도 한쪽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신발을 신고 교회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구두 한 짝을 갖다 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부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나가야지 부인을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몇 년 후에 그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됐다고 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45년 목회를 하면서 헌금 봉토에 기도 제목을 쓰라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90%가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분들이 새벽 예배에 와서 눈물로 통해하면서 남편 시부모 예수 믿게 해달라고 통곡하는 사람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다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나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잠원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냐 거린대전서 10장 33절에는 말씀 그대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회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참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예와 하나를 드리고 마칠게요 열광적인 팬보다 제자가 싶다는 울리엄 볼든의 선교적 생애입니다 울리엄 볼든이라고 하는 학생은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인 국내에서 수학여행을 하는데 울리엄 볼든은 그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 예물로 세계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울리엄 볼든은 세계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후계를 포기하고 자신의 성경책을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노 리셀 남김이 없이 모두 바친다 세어크로우드로 갔던 이슬람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에 울리엄 볼든은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서 비우생적이죠 한센병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울리엄 볼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척수막염이 걸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책에 이러한 글을 써놨습니다 노 리츠리 후퇴하지 않겠다 한 달 뒤에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결국 울리엄 볼든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성경책에 유언처럼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실렸습니다 노 리츠리 노 리그렛 노 리설브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후 그의 어머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병원을 차려줍니다 복음병원은 현재 제2인명병원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울리엄 볼든은 기리는 작은 역사관도 만들어줬습니다 대부호의 자재로서 태어난 남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던 울리엄 볼든은 자신의 모든 기회, 권리, 소유 즉 자기 자신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남긴 말처럼 노 리설브 남김없이 노 리트릿 후퇴 없이 노 리그렛 후회 없이 그 수첩에 적어놓고 실천에 왠겼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 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예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온 울리엄 볼든 그가 세상을 떠나 이집트에 있는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다가 세상을 떠났느니라 참 하나님께 그만큼 바칠 수 있는 울리엄 볼든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를 봤을 때에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은 짤막한 열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의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성도 이상적인 목사님들 이상적인 오케스트라 이상적인 찬양대 이상적인 주일학교로 전 세계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해외에 집해나가신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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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